Book 2 스물아홉 레스토랑에서 일 이 테이블이 비었어요? 메뉴 좀 갖다 주세요. 메뉴 좀 갖다 주세요. 뭘 추천하시겠어요? 맥주를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오렌지 주스를 주세요. 커피를 주세요. 커피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설탕을 넣어 주세요. 차를 주세요. 차에 레몬을 넣어 주세요. 차에 레몬을 넣어 주세요. 차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차에 우유를 넣어 주세요. 담배 있어요? 담배 있어요? 제떨이 있어요? 제떨이 있어요? 라이터 있어요? 라이터 있어요? 포크가 없어요. 포크가 없어요. 나이프가 없어요. 나이프가 없어요. 숟가락이 없어요. 숟가락이 없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